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옥스윙 레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이 젖혀 동작입니다 셋업에서는 옥스윙 셋업 타격 기술에서는 이 젖혀 동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른손목이 뒤로 확 젖혀져서 이쪽에 엄청난 힘이 로드되는 거 딱 얹어지는 이 느낌을 얻을 때까지 정말 정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스트레칭 하듯이 이것도 계속 뒤로 젖히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유연성을 키우십시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컨벤셔널 스윙에 대해서 공부 좀 했어 그래서 테이크백 탁 가면 이때 이 클럽 페이스가 등각도 하고 일치가 되게 숙여져 있어야 되고 여기서 코킹이 올라가면서 탑에 가면 45도가 딱 하늘을 보고 있어야 돼 이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옥스윙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젖혀 동작을 들어가면 지금 측면에서 보면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바닥을 보고 있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그냥 들으라고 하니까 백스윙 탑에서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하늘을 보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클럽 페이스가 닫혔다는 얘기죠?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이건 클럽 페이스가 닫힌 거고 클럽 페이스가 여러분 쪽을 딱 보게 되면 이건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킹을 지나치게 쫙 이렇게 밀고 가면 백스윙 탑에서 클럽 페이스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카메라 쪽을 보고 즉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그쪽을 페이스가 보고 있으면 그건 슬라이스가 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이 클럽 페이스는 닫혀서 훅이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틀린 걸까요? 아니요 맞아요 언제? 컨벤셔널 스윙 즉 왼손으로 뒤집어서 왼손으로 덮어주는 이런 이 회전을 기반으로 하는 스윙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근데 옥스윙은 뭐예요? 그런 회전이 없어요 그냥 오른손으로 젖혀서 주워 박는 거예요 옥스윙은 그냥 파리 잡듯이 여러분이 파리채 들었을 때 딱 이런 식으로 젖히지 누가 파리 잡는데 이렇게 돌려가고 파리채를 누가 이렇게 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파리채로 들었다 박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또 들었다 박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클럽 페이스 모양 탑에서의 그 모양을 기준으로 골프 스윙을 분석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옥스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탑에서 45도가 되면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가 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힌지를 쓰면 공이 다 오른쪽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오른손 힌지를 할 때는 어떠한 스윙 이론에도 집착하지 말고 왜? 다운스윙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스윙이기 때문에 바짝 젖혀서 공을 보고 그냥 쥐어박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옥스윙은 백스윙 탑에서 클럽 페이스가 어디를 보고 무슨 정면을 보고 위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어요 대표적인 선수 중에 더스틴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또 존 람 그 코킹을 하지 않고 아예 힌징 형태로 만들어서 이 젖혀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들은 클럽 페이스가 다 안을 보고 있어요 마이 탑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 있을 때의 모습으로 스윙이 좋다 나쁘다라고 분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골프를 쉽게 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의 느낌이 이 손이 클럽 페이스가 공을 바라보고 있고 언제든지 쥐어박으면 후려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가서 이런 준비가 돼 있다라고 돼 있을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건 지금껏 우리가 알던 골프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알던 생활의 습관으로 골프를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쳐 박아 제가 강조하고 있죠 지금 저쳐 스테이지에서 바짝 저쳐 박아 어디로 가건 그냥 일단 박는 거예요 이걸로 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뭐 공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제가 공 구질을 컨트롤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어깨선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드로우가 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쳐를 아래쪽으로 빼고 바가 그랬더니 공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가다가 싹 지금 드로우가 나고 있죠 또 저쳐하고 어깨선까지 올려볼게요 저쳐하고 올려서 바가 그랬더니 어때요 지금 약간 밀리긴 했지만 완전히 스트레이스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쳐하고 위로 올라가서 박으면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날아가는 슬라이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쳐 박아만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스윙 궤도만 위, 중간, 아래, 위, 중간, 아래를 선택을 해서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백스윙 탑에서의 나의 손목 모양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골프를 훨씬 더 복잡하게 설계를 하게 되고 필드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옥스윙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백스윙 탑에서의 클럽 페이스 모양이 어떠냐 손모양이 어떠냐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아시기 로봇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 인사하시기 로봇에서 골프용품은